네 안녕하세요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공사를 하시네요 정말 정말 기대한 사람 오늘 드디어 만나러 왔습니다 렛츠고 일단 렛츠고 오빠 윈저족 오케이 오늘 이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집들의 선물을 W 여러분 PPL입니다 하지만 저는 W를 정말 옛날부터 마셨어 너무 너무 가격도 좋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사람 만나러 갈 수 있다 여기 계단 조심하세요 여기 무슨 호텔인 줄? 헤리! 헤리! 야 우리 나 혼자 산다 찍냐? 여기 나 혼자 산다 느낌이죠? 안 할래! 뭘 안 해 우리 너한테 와있어 인마 We came to you 우리 여기 어디야 저거 스튜디오에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드럽고 야 내가 하나 말해 지금 헤리는 겉으로는 깨끗한데 밖을 보면 잠깐만 이거 정리하면 돼 일단 여기는 깔끔한데 밖을 나가시면 나 오늘 깔끔하게 만들어줄게 알았어, 일단 조용히 하고 내가 일단 오늘 집에서 섭외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집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W 어때요? PPL 너무 대놓고 하는데 대놓고 해야지, 우리 PPL이기 때문에 대놓고? 일단은 The bottle is very beautiful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very sweet, 아까 마시는 거 두고 봤는데 스윗하고 또, 스윗하고 또 아, 또 시작이다 나 헨델이랑 있으면 부끄러워 내 얘기 말고, 그리고 또 뭐? 그리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또? 나 보면서 좀 해주면 안 돼? 나 헨델이랑 못하겠어 그리고? 그리고 이따 마셔 어? 이따 마셔야 돼 이따 마셔? 이따 앉아봐 우리 인터뷰 좀 야, 원래 이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원래 네가 해줘야 돼, 인마 내가 해줄게 내 꼴이 쭉쭉 나와? 내 꼴이 왜 이렇게 너는 술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이제 나오네, 에너지 나오네 Do we do a love shot or 그냥 마셔? Love shot? Oh my god 여기서 막 해누이 이런 거 좋아해 해누이 변태야 누나가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좋아 되게 좋아해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ready? 오케이 어, 지금 먹을까 봐 아, 햇빨린 마음 시작해 아, 이거 와 햇빨리 아, 햇빨리 부드러워 It's like, 편해, right? Very 부드러워 and 편해 Windsor Justy의 Short view Short view Yeah You messed it up You said I do short view 나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정신 없어? 어 괜찮아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1 잠깐만 애기쟁기 근데 해니랑은 못 사겨 너무 애기라서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어 아, 그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그게 그런 컨셉이야 야, 뭘 컨셉이야 너 맨날 컨셉 내 대부분 보지 마 안 봐 그래,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핫한 사람 만나보는 Short view 여러분 해니 나왔습니다 해니 나왔습니다 이거 하고 해주셨어 예, 이런 거 잘해,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원했던 사람이에요 Short view에 나오길 원하는 사람 진짜로? 그니까 완전은 아니고 막 해니랑 케미가 제일 좋아서 해니랑 거의 1위예요 그래서 오늘 해니랑 제대로 안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나 제대로 어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해니랑의 모습 아웃사이드에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해니랑 웃기고 짜증나고 더럽고 저기요, 되게 깔끔해 악기도 잘하고 하지만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now everybody wants to know You know there's a lot of global festivals we can speak English 근데 되도록 한국만 해요 왜냐면 영국 코너가 나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 진행자가 원한 대로 나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야, 저기 봐 나 해니랑 못 하겠어 왜? 나 해니 때문에 나 혼자 산다 하면서 혼났다? 뭐? 뭘 혼나? 계속 나한테 옆에서 양념 차가지고? 무슨 말이야? 나 혼났어 나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누나가 아니, 솔직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나 혼자 산다 나 지금 말할게 나는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아, 누나가 나오면 조금 위험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간 보여준 거야? 보호를 일부러 누나가 무슨 말하면 내가 일부러 거기서 좀 얘기하고 누나를 보호를 했지 아니, 근데 초반에는 우리 어떻게 만난지 기억 안 나?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와 근데 기억 안 나? 아니, 나는 알아 내가 부산에서 공연을 왔어 This is Facts Okay You were with a friend And we were at a coffee shop 아니, 보자마자 He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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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Oh, yeah, I saw you out there Like, yeah, Jez, oh my god So, like, did you eat?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나는 지금 엄청 Fabricat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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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얘기해, 나 기억 안 나 근데 거기만 기억나 내가 와, 이런 애들 또 있구나 아니, 나는 그때 그때 기억났는데 나 제일 누나에 대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사실 나 무서워 봐봐 왜 맨날 다 나쁘게 진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누나가 이거 봐, 얘 또 연기한다 차에서 막 울고 기억 안 나? 나 요즘도 차에서 울어? 뭔 개소리야? 기억 안 나? 내가 왜 울었어? 나랑 차 안에서 막 웃는 거 기억 안 나? Why? You don't remember? You swear to... No, wait, 잠깐만, you swear to where? You swear on your life? 너는 막 지방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팩트 나 술 취했어,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제 정신이었고 나 좀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 우리 X 좋아해, 여기 It's like mystery 누나가 어? 갑자기 막 너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무슨 노래를 틀어줬는데 그 노래가 그 택의 발라드 노래 Oh my god! 그, 잠깐만, 앉아! 나 앉아! 잠깐만, 나 울지는 않았어 오, 뭐 안 울었어? Wait, wait, wait 잠깐만, 잠깐만 Is it this?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울고 있는... 웃게고 있네? 야, 나 내 생각 일단 여러분 들어봐 봐요 난 100% 술 취했었어 아, 술 취했어, 오케이 그럼 술 취했어 난 누나 나 기억이 근데 살짝 살짝 그래서... 이제 누나가 난 그때는 진짜 그냥 약간 파티 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모습 보고 아 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진짜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걸 그때 이제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늘의 원 빌리언 제시가 된다고 생각해 I'm giving you a 칭찬 오 땡큐 왜 이렇게 많은지 안 봐봐 아니 그게 아니고 I'm giving you a 칭찬 오 헨리 평소에도 좀 이런 말 해줘 방송에만 그러지 말고 잠깐만 여보세요? 배달 왔어요? 잠깐만 I gotta get some for you 뭐야 나 진짜 내 개인 짜장면이야? 내 개인 돈으로 이거 시켜가지고 개인 걸로 이렇게 누나 요즘 이거 PPL이야? 이거 PPL 아니야 난 그런 거 PPL 안 해 이거 누나 요즘 계속 난 누나 얼마나 여러분 제시 누나가 엄청 엄청 바쁘고 그리고 맨날 그냥 패스트푸드만 먹으니까 그래서 너 항상 맥도날들 오 나 이런 거 되게 감동해 과일 너무 좋아해 그렇게 돼 나 이거 좀 받아줘 I love 과일 Thank you 아니 약속해줘 이제 그런 패스트푸드 그럼 사다 줘 우리 돈 많잖아 우리 돈 많잖아 내가 왜 너도 줘야 돼 너 그거 많잖아 여기 봐봐 그걸 이거 봐봐 이거 근데 안튼 이게 과일 좀 He's a romantic 응? 여기 코코넛도 있어 그래서 벤윤 이런 말 하면 나 너무너무 고집어 여기 오늘 싸우는 날이야 너무 너무 잘하네 나 원래 원래였으면 좀 싸울 텐데 Like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난 약간 신데라처럼 맞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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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It's good right? I'm not a fan of coconut 어? 코코넛? I love coconut 나 내가 맞아 맞아 나 진짜 맞아 Justia Short of you Perfect 어 헨리가 Journey Journey 앨범이라는 6월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때 Short of you 되게 원했어 근데 깠어 헨리가 헨리가 근데 내가 되게 속으로 못 느꼈 아니 뭘 느꼈냐면 와 내 친구 내 동생인데 깠대 두 번이나 누가 까 이거를? 깠대 왜냐면 본인이 바빴대 그럼 깐 거 아니지 그럼 그 스케줄이 안 맞았던 거지 아니야 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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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aid no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야죠 저도 유튜브 있거든요? 깠어 너가 그거 까서 내가 그거 깐 거야 그래서 난 거야? 야 그래서 나 서운했어요 나도 서운했어 내가 더 서운했어 야 나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그렇게 친한데 왜 내 거 왜 내 거 나도 눈 까지 있어 나도 눈 까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가 날 먼저 까지니까 나도 널 깐 거야 야 너가 내 눈 긁어주면 나도 네 눈 긁어주면 나도 네 눈 긁어주면 뭐야 뭐해 아 이거 과일 먹자 과일 먹자 과일 먹자 아 딱까지 장단해 지금 나 진짜 이게 얘야 초미 차 Do you know what that is? No Listen 잘생긴 남자들만 해 어? 그 오빠 됐다 나 혼자 산다 성훈이 형 성훈이 오빠 아무튼 일단 이거는 일단 여기 옆으로 오케이 내가 왜 이거를 헨리한테 특별히 하고 싶냐면 남자 다 필요 없어 아니 뭐 아니 다 필요해 필요하는 사람도 있어 정신 차려 알았어 알았어 헨리는 세상에서 피부 제일 좋아요 Really? 아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엄청 좋았다가 한 작년부터 좀 안 좋아졌어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관련된 디톡스도 하고 Does detox work? Yeah I'm telling you What kind of detox? Like 똥 쌓는 거? 똥 쌓는 detox? Yeah, the detox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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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막 요구르트 같은 거 먹고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I just ate one meal 그 다음은 그거 거의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살도 빼면서 빠지면서 이거 진 피부가 그리고 헨리가 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마시고 되게 재밌게 없게 살아요 그냥 아끼만 맨날 하더라고 아 그렇지 않고요 안 돼? 옷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뭐 보여줄 게 없다 뭐? 복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Do I? I think I do You do? No, no way 이렇게 입은 있다 아니, no! 잠깐만! 잠깐만! 아니, n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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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몰라서! 오 마이 갓! 나 잘한다! 오! 오! 나 처음 당해! 근데 여러분 엄청 뿌얗고 배털에 조금 있어 배털 오 마이! 남자가 톤이 있어도 되지 왜 또 찍어?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와! 쇼트 비우에서 당할 줄 몰라 야! 당해야지 사람이 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근데 누나 말투가 약간 할머니 느낌 있어 알어! 아, 그건 알아? 나랑 제일 비슷한 약간 한국말 레벨은 누나인 것 같아 싸우시는 두 분을 위해서 우리말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 마이 갓! 잠깐만! 첫 번째 문제 오 마이 갓! 믿는 뚜껑에 발등 찍힌다 믿는 잠깐만! 한 번도 하고 기회를 줘야 돼 이 사람아 그럼 빨리 말해 믿는 아 왜 똥꼬 같지? 제시! 믿는 똥꼬 똥꼬 믿는 어 발등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헨리 정답 아 근데 너 진짜? 맞아 도끼 맞아 도끼 아웃 장난 아니야 도끼 맞아 근데 잠시만요 헨리 지금 박찌기 하고 있어요 박찌기? 복찌기 박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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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헨리 하고 이렇게 정확히 딱 알고 해야 돼 I was 알고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뭐 장채씨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정답 1대1입니다 왜 근데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왜 근데 작은 고추가 더 맵다 근데 한국말로 표현할까? 참 이상하네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리오 이게 좀 이게 좀 하리오 하리오 하리 하리오 헤헤 정답 하두오 하루 와도 제 말 하면 온다 땡 호리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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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허리에 제시 허리에도 제 말 하면 온다 나 광고 허리에다 얘기했어 그때 땡긴 것 같아 자 힌트 동물입니다 동물입니다 허 허 허 호 호 아 제시 아니야 호래기도 제발 하면 온다 아 진짜 다음 거 마지막 문제 자 하나 둘 셋 약을 쓰려면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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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no no 빨리해 갈등 또 약에 쓰리면 없다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 힌트 도그 도그 개 개똥도 약에 쓰리면 없다 개똥도 약에 쓰리면 없다 정답 제시가 이겼습니다 제시 승 개똥 제시 승 You're joking 내가 해농이보다 더 잘해 결론은 내가 한국말이 더 잘하게 나왔잖아요 너 내가 진짜 진행 잘할 수 있어 너 해봐 이XX야 아니 해봐 이XX 아니고 야 해봐 정신 해봐요 4페이지 4페이지 해봐요 이번 코너는 천재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언어 천재 천재하면 제시지 제시 아는 언어가 몇 개가 되나요? 제가요? 예 일단은 영어 예 그리고 한국말 예 렛츠잇 야 이XX야 나는 그리고 망망 아 잠깐만 여기 아 잠깐만 여기 여기 코너를 내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코너는 뭐냐면 천재 왜냐면 핸디를 하면 천재 것들이 많아 오케이 일단은 몇 랭귀지를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되게 많이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when they say oh I'm bilingual like I know all these languages right? Are you fluent? 오케이 I'm fluent in English English Korean You're not fluent You're not fluent Okay fine I'm fluen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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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ent Mandarin 태국말을 태국은 그냥 그냥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은 태국말로 인사만 일단은 태국말로 인사만 잠이 빙다 잠이 빙다 잠이 빙다 락 빙다 락 빙다 없것들 락 락 락티 콩 야이 짜이순 하이터 이거 노래잖아 낭파 콩 펑 낭파 콩 펑 낭팡 콩 펑 낭팡 콩 펑 낭팡 콩 펑 낭팡 콩 펑 Okay Henry You got all of th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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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it I'll do it in one sentence Okay 사왓 디카 펌치우 헨리 제시카 No 클락 제시카 Like 가라고? Okay Yeah yeah 사왓 디카 펌치우 헨리 클락 제시카 아 Bonjour 저는 펌허기 제시카 갑자기 제시카 네 네 루 쇼터 비유 중국말로 단사이팡 이제 광동해 해몽 다이가 왜 도도 다이 니고 쇼터 비유 도제사이 다이가 쉐쉐 잘했어 오 이제 잘했어 맞았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이렇게 영어 안 했어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guys You guys watch and keep supporting our beautiful amazing 매력적인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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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이럴 때 나 그게 좋아 That's cute 제시카 하여튼 여러분 천재 맞습니다 Let's go 음악 천재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빨리 알아요 이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이야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할머니도 아세요 엄마 잘 개죠? 잘 개죠 잘 개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준비를 했어 키워드 맞게 즉석 연주를 해주면 돼 그럼 무슨 피아노를 하면 돼 그럼 내가 오케이 어? 바이런을 할 거예요? 바이런가 제일 다양한 것 같아 아 맞아 이렇게 치실 거예요?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왜 안 해? 아이 좋네 빠지 여자 이렇게 해서 꼬시지 너 지금 눈을 꼬시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표현으로 인스트루멘트를 하는 거야 부모님 에이 왜 그래 진짜로? 야 부모님 딱 표현 러브링 러브링 오 마이 갓 얘 연기자 연기자야 빨리 해 얘 연기자야 뭔 말인지 알죠 Hurry up 부모님 부모님 음 아 그거였어? 아 이런 거야? 노래를 한 거야? 와우 That's good 만큼 왜냐면 요즘 너무 부모님들이 이렇게 캐나다에 있어서 오 센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어 홀로서기 아 이제 혼자 회사 나와가지고 아 오케이 so you're independent now How do you feel about being your How do I feel? Feel도 아니어도 돼 노돌이도 Do you really wanna 오 내가 어떤 놈일 것 같아 네 와우 여러분 봤어요 That was good That was good 어 첼시 와 아니 내 노래 하지마 오? 오? 잘했어 깔끔해 버클리 버클리 갔어? 응 You went to Berklee? Yeah 미국 생환도 캐나다에서 산 거 아니야? 너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었고 그때 SM으로 들어갔고 연습을 하고 데뷔를 했고 근데 그때는 노래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그냥 거의 춤만 쳤는데 나는 음악적으로 뭔가 더 배워야겠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어 생각했고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한테 버클리 가고 싶다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헨리가 나왔을 때 그룹이랑 할 수 있어 사라졌어 Is that when you went? Yeah, yeah I 사라졌어 사라졌다가 다시 왔어 근데 그게 진짜 사나였어 그치? Yeah, yeah, yeah Oh my god 나 기억력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오고 내 첫 솔로 앨범 그때 거의 다 만들어서 회사한테 야 내가 이거 좀 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솔로 앨범 내고 그때부터 좀 운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방송들도 그리고 오늘 같은 쇼터뷰도 이렇게 그래서 잘 된 거 같아 그 이후에 와우 나도 그걸 몰랐어 So you went to Berkeley for For music? Yeah, yeah, yeah I went to music To study everything And I learned to sing there I never sung before I went to Berkeley Just like a little bit 약간 헨리 도 내가 이번에 느꼈던 게 나도 그걸 다 착각하고 그냥 헨리가 웃기고 코믹하고 너무 엉뚱하고 이러는데 엉뚱한 친구지만 되게 똑똑한데 음악을 이번에 앨범으로 내가 되게 다르게 봤어 헨리의 이번 Journey라는 앨범 6개월 전에 나왔던 앨범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헨리가 다른 모습을 진짜 뮤지션으로 봤어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말했어요 왜 진작 이거는 진짜 왜냐면 내가 왜 진작 이런 음악을 안 했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헨리는 파이올렛 이런 건 당연히 다 너무 잘하는 걸 아는데 왜 이런 목소리 갖고 이런 음악을 안 냈냐 근데 냉과 근데 나는 그거에 너무 감동받았어 아무만 불러줘 이거 소리 넌 예 오! 누나! 나 알잖아 나 애들랩까지 다 타이밍도 알아 아니 그 어느 날 친구들 좋지 친구들 계속 막 누나 좋아 막 인스타 스토리를 이렇게 보낸 거 야야야 지금 제시꺼다 지금 들어가 들어가 근데 거기서 차에서 이 노래 수취한 사람처럼 라디오 이 노래 너는 라디오 그 정도에 빠진 거야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너무 프라울한 거야 와우 드디어 그 사람이라는 게 곡이라는 게 딱 맞을 때가 있어 근데 이번 앨범이 그랬던 거 같아요 진심으로 앞으로 더 좋은 앨범 내가 봤을 때 헨리가 감을 잡았을 거야 늦었다 한국말 늘었지 말 좀 잘한다 근데 여기 password 한국말이 무슨 말하는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때 안 들려 아프게 뭐 이렇게 들려 누누도 아프게 못 들려 그래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이게 그 교포에 아파 이게 어려 근데 그 발음이 아파 아프.. 이즈 부터 현웅이는 참 잘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참 어려함 최중꿈은 무엇인줄 알 네, 최종,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right? How, what about you? 나의 last dream, 솔직히 말하면 있었던 목표들 다 이루어진 거야 솔직하게 뭐 유명해지고 싶었고 나 솔로 앨범도 내고 싶었고 막 이렇게 이런 목표도 있었는데 그날은 생각해보니까 다 없어진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내 목표들 안 없어지는 게 내 목표, 항상 새로운 목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You guys always gotta think that there's another day, you know? 그래서, 운 사 한 번만 줘 Cheers to... To... Me and you. No! 오케이, 그렇게 해. Cheers to you and me and everybody. 오케이. All right. Cheers to... And me and you. Everybody. Cheers. Cheers. Okay. Cheers. 음, 약간... It's sweet. Sweet, 그리고 뭐? Sweet, 그리고 뭐? And 달콤해.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너 섹시하고? 섹시하고! 아, 오케이. 그리고? 세고! 세고! 아이씨, 야 어지러워! 오늘 어땠어요, 하늘씨? 아, 오늘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뭐... 세고 다섯...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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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섭다가... 아, 아아... 아 просто! 아andy Stop! 어, 시점이 지 그리고 또, 또, вдруг 감동! 근데 또 감동. 그러니까 쇼투비가 되게 바이포러, 되게 와리가뜨리 하는 쇼입니다. 그렇죠? 다양했습니다. 오늘 진짜 내가 사랑하는 동생.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헨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헨리 지금 엄청 유튜브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고 음악적인 것도 많이 사랑해주고 제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 오늘의 주인공은? 샤큐 비기니. 새 주인공 나와주세요. 돌리면서. 아니.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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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가요? 나만 봐. 반말이야. 시원하게. 빡 가볼대. 재미있어. 화이팅!